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5강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세계화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주 첫 번째 강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업은 세계화 시대,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 민족, 민족주의라는 무엇인가? 국가, 국가, 국가가 좀 달라요? 민족, 민족주의라는 무엇인가? 오늘은 그 두 개의 주제입니다. 싹 듣게 좀 무거운 주제죠. 무거운 주제인데 우리 청년 지성인들이 꼭 알아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들의 행복에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주제다. 다 아는 얘기지만 지식이라는 게 우리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요즘 내비 갈려주긴 하지만 헤매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지식이라는 게 그런 역할인데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행동하는 지성인들에 있어서 세계화라는 개념과 민족이라는 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생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제 짐 강의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한대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유튜브를 보는 많은 우리 일반 시민들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 강의라는 것도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난번 수업 때 내가 봐도 이제 조금 뭐 어제 발표했죠. 코로나 2.5 단계에서 1.5 단계로 되니까 다 1.5 단계로. 그래서 대면 수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강의 주의는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문자로 3분의 2가 대면 수업을 꼭 해야겠다고 원하면 내가 무조건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업 주인 주체는 여러분이야 내가 아니오. 학교 총장도 아니고 학생들이 하자고 하는 거지. 등록금 너무 많다면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어쨌든 총장이 아니면 뭐라고 하니까 이 정도 하자고. 어쨌든 두 명이 지금 문자가 왔어. 두 명이 대면 수업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실도 보고 싶습니다. 신입생인데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아마 또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교수인 나도 대면 수업을 좀 해야겠다는 결심이 쓴 것 같아. 그런데 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또 안전이기 때문에. 누가 그랬죠. 안전 문제는 특히 병원 전염병에 관한 안전 문제는 과할 정도로. 옆에서 봐도 과할 정도로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교수로서도 걱정이 되고. 어쨌든 하여간 여러분들도 다 재성이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꼭 문자로 보내주세요. 대면 수업 해야 된다. 꼭 보내주시면 3분 2 넘으면 내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의 주제가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개인주의주의란 무엇인가였는데. 특히 우리 학번이 이제 막 토론 일량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봐서. 그래서 간단히 다시 얘기를 하면 자본주의를 잘 해나가자는 얘기 둘 다 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반대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자는 세력들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기업주의 입장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기업주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잘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거고 개인주의주의도 똑같이 기업주, 자본의 입장에서 보는 거긴 하지만 자본의 입장만 가지고 자본의 이해관계만 너무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를 해나가면 자본주의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또 그때만 해도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말하자면 자본만 너무 집중을 하지 말고 노동과 타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고. 실제로 또 신자유주의 대학자인 대학자들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 기업가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 해야 자본주의가 산다는 철학과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느냐 문제느냐 다른 문제이지. 또 실제 누가 정말 진실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고. 그런데 뭐 이제는 21세기 지금 와서는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개인주의 주의도 해봤고 신자유주의도 해봤어요. 그런데 2008년에 미국 금융공황이 나면서 신자유주의가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죠. 심지어 자본주의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특히 미래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 40년 후에는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엄청난 심판이었고 유기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꼭 100% 신자유주의론, 100% 케인주의론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고 시대와 상황과 조건에 맞게 또 그 나라 실정에 맞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다수 국민들 민중이라는 단어도 있고 원래 우린 인민이라고 했다가 북한에서 인민이라는 말 쓰니까 아직 안 쓰고 있는데 나는 인민이라는 말이 참 좋아. 인민을 위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 민주주의라고 링컨이 얘기했잖아. By the people, over the people, for the people. 우리 학교 갈 때 그렇게 배웠거든. 그런데 언제 갑자기 인민이라는 말이 없어졌어. 하여간에 그 나라 국가의 다수의 국민들 다수의 인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다수의 국민들,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 나는 거의 답은 나와 있다. 답은 나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쨌든 너무 또 이게 시장을 경시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기업가 중심으로 하다 보면 독점에 빠지면서 자본주의 자체가 유기요. 이런 얘기, 이런 얘기.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다 검증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한 30년, 40년 했던 신자유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검증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특히 최기업, 저는 이런 방식의 신자유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인간의 얼굴을 한 개인주주의가 또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해 가고 또 국민 대다수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되지 않겠나. 물론 근본적인, 아주 이상적인 시스템은 아니죠. 존 레넌이 이미지 일어난 노래에서 했던 그런 사회가 나는 이상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국가가 꼭 있어야 되나? 국가가 있으니까 전쟁하잖아. 어떻게 보면. 국가가 없어도 옛날 시족 사회, 부족 사회에서도 부족 듣기 전쟁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꼭 이렇게 사유 재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하여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들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세계화라는 건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말은 신자유주의를 세계화했다라는 얘기예요.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이. 세계화, 말 그대로 영어로 글로벌라이 제시했지. 이런 얘기가 아니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건설 현장에서 집을 짓고 그러는데 자재나 재료나 경영기법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사람이나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게 없다. 말이 어렵나? 대한민국에서 뭘 하든 공장에서 뭘 하고 건설장에서 뭘 하든 순전히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술만 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계만 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것도 있고 남아메리카 것도 있고 유럽 것도 있고 미국 것도 있고 그런 뜻이에요. 그게 1914년이었어요. 1914년에 세계는 하나였어요. 그때부터. 경제는 하나였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갔다. 지금은 뭐 2020년 지금은 뭐 그 일일 이 정보통신은 일일권이죠. 일일권. 일일권 뭐 뭐 뭐 거의 뭐 매초에 다 알아버리지. 매초에 다 알아버리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본도 막 돌아다니고 사람도 돌아다니고 민족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계화의 본질은 뭐냐. 세계화의 본질은 뭐냐. 각 나라가 지금 나라가 있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각 나라들이 서로 호예롭게 서로 도우면서 평화롭게 서로 도우면서 평화롭게 형제관처럼 그렇게 잘 이 세계가 살아나가고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평화로운 적이 별로 없었죠. 많은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국가는 어떻게 생겼는가 또 이 얘기하면 다른 데로 빠지는데 어쨌든 옛날 특히 미국의 인디안 사회를 30년 연구한 그 학자가 쓴 책이 있죠. Ancient Society라고 고대 사회라고 거기 보면 그 당시 인디안들이 한 동맹 조직이 20만, 30만이었어. 그런데도 국가까지는 발전이 안 됐지.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어. 철기 시대를 못했어. 그래야 인디안들이 정복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한테 세양 사람들한테 정복 다운 거 아니겠어요. 철기 시대를 못 만들어가지고. 안직 그래서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사회의 재산이 없었어. 다 공유 재산. 땅도 사회의 재산이 없었어. 루소가 얘기한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기계를 부수고 공장을 부수고 그게 아니었고 신석기 시대의 인간들이 살았던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간 냄새가 나는 그 신석기 시대를 얘기했다라는 게 문화 인류학자들에서 검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살면서 가장 이상적인 사유가 신석기 시대가 아니었나 이런 주장들이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표입니다. 어쨌든 사적 소유라는 게 생산 수단이 사유화되면서 일부일체제도 생겼고 동시에 국가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생기면서 더 전쟁이 극심해지고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세계화라는 게 결국은 국가가 생기면서 세계화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고대 사회에서부터 계속 세계화라는 게 본질은 강대국의 약수 국가를 지배하는 세계화였죠. 이제 19세기에 와가지고는 식민지 시대였지. 그래서 오늘은 나는 세계화를 식민지 시대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민지 개척 얘기하라. 다 아는 얘기지.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945년 2차 세계대전까지 영국이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최강국이라는 뜻인데 그 이면에는 식민지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였다. 조그만 섬 나라가. 지금은 이제 뭐 내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구매력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구매력. 구매력 기준으로 놓고 볼 때 GDP가 영국이랑 우리랑 비슷해. 빈부격차는 그러지 않고. 어쨌든 19세기 중형으로 또 본격적인 식민지 획득 전쟁이 시작이 됐다. 여기 보세요. 1816년 쭉 보시라고. 아프리카는 이렇게 돼 있는데 1900년 돼가지고는 아프리카는 90.4%가 식민지요. 다 유럽 애들이 먹었지. 그다음에 오세아니아는 거의 100%지. 아시아 56.5% 쭉 나와. 영국이 보세요. 식민지 국가 제일 많잖아. 영국 55개, 프랑스 59개. 쭉 있어. 미국도 6개 되고. 실제로 총 면적이 완전 식민지는 56%에 지구 면적이 56%에 7,400. 인구는 세계 총 인구 30.4% 면적이 56%고. 그런데 반식민지를 집어넣으면 완전 식민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수탈당하고 있고 말이야. 정치적으로도 간섭당하고 반절 식민지 마음대로 못 오는 나라. 지금 21세기에 반절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한번 얘기합시다. 보면 여기까지 포함시키면 전 세계 면적 66.8% 인구 56.1%가 식민지였다. 그래서 내가 잘못 눌렀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일본 사람들한테 36년간 그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식민지 통치를 겪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말이야 서양 사람들한테 못된 거 배워가지고 동아시아 대동화 공영권 아시아 대동화 공영권 주장하면서 전 아시아를 다 먹으려고 그랬지. 중국까지 다 침략하고 베트남도 침략하고 필리핀도 침략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민지 상황에서 사실은 전 세계 식민지가 창고로고 있을 때 이 식민지에 대해서 식민지 나라들에게 큰 희망을 줬던 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했던 1919년 3.1 만세운동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른 나라 학자들도 인정했어요. 이 3.1 만세운동은 다른 나라 민족해방운동에도 독립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중국 5.4운동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민족자결주 이런 걸 했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도 많은 역할을 했던 거고 독립운동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의 특히 유럽 국가들 미국 이런 나라들이 먼저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기술이 좀 앞서가지고 그 힘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엄청나게 수탈하게 해가지고 지금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을 피웠담을 수탈해가지고 부자 나라가 된 거라고 기술도 더 발전해가지고 실제 여러분들 보세요. 원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이 나라들이 보면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문명을 문명 국가를 만들어서 인류 문명은 발상지가 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1776년이니까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유럽도 민족 국가가 생긴 지가 1870년대에 얼마 안 돼. 유럽도 얼마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식민지 국가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서 지금의 강국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착취, 수탈을 당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기술적인 차원에서나 국민들 교육 수준에서 제대로 극복을 못 오고 있으면서 아직도 후진국 상태에 있다. 여기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다 있었고 수천 년, 수만 년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고 그런 국가들인데 왜 아직도 후진국이냐.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을 찾은 나라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인데 지금 선진국이 된 나라가 한 개나 있는가 봐요. 없잖아. 굳이 중진국 수준에 있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전에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 중에서 다 지금 후진국이고 지금 힘든 상태인데 그래도 중진국 정도 된 나라가 대한민국, 대만 그 정도 싱가포르 그런데 여러분들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합쳐보이 우리나라 반절도 안 돼, GDP 맨날 안 돼.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지. 대단해.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강대국은 침탈과 수탈이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36년밖에 식민지를 안 했기 때문에 조건이 좋았던 거죠. 또 우리 역사도 물론 있지만 여기 보면 식민지 시대 때 가장 참 빈간적으로 가혹했던 게 영국 사람들 이때는 노예 장사해서 돈 벌었잖아요. 영국 영국 사람들 부자들 20%가 다 노예 장사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300만 명 아프리카 사람들을 다른 통계를 보면 한 천만 명이 넘던데 영국만 300만 명인데 그 당시 유럽이나 이쪽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이나 이쪽 남미에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천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통계를 봤거든요. 어쨌든 영국에서만 해도 300만 명 노예들을 대서양으로 실어 날라가지고 팔고 그랬죠. 이러면서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소위 서양과 서구 유럽과 미국이 강대국의 강력한 토대를 쌓았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1919년 조선 사람들 3.1 만세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프가에서 엄청난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나죠. 이런 민족해방운동의 힘과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게 맞물리면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 되죠. 식민지를 갖고 있던 강대국들이 저절로 독립시켜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는 특히 극히 툼으로 다 투쟁을 통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했죠.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래. 가장 그거 잘했던 나라가 베트남이지. 프랑스하고 싸워서 이겼고 일본어도 또 싸웠어요. 잠깐. 미국어도 싸워서 이겼고 베트남이 그렇게 해서 독립됐지 누가 시켜줬나?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 피해를 보는 나라가 피해를 주는 나라가 스스로 알아서 독립시켜주는 사례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였고 우리도 독립운동이 엄청 많이 했죠. 이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 됐는데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완전 독립이 됐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아메리카는 미국의 앞마당이요. 아프리카는 유럽,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을 식민지했던 나라들이 유럽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동과 아프리카는 유럽 사람들이 식민지를 많이 했고 아시아도 했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강해졌죠. 세계 금보유라는 60%를 미국이 갖고 있었고 세계 최대 제조업 강대국이 됐고 최고 군사 강국이 됐고 그래서 남아메리카는 미국의 완전 앞마당이요. 신식민지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네오콜로니얼리즘 겉으로 볼 때는 독립국가인데 다 유엔 가입도 있고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옛날 식민지역을 비추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네오콜로니얼리즘 정치적으로는 대통령도 있고 이래.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종속도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보면 마음대로 보도 대단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완전히 독립됐다고 생각하세요? 1970년대, 80년대 대부분은 아시아, 아프리카, 나티나, 아메리카가 군사독재정권이었습니다. 그 군사독재정권 배후에는 유럽과 미국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알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자주 독립 못했어. 조정했지, 조정했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군사적 주권. 작전주의권을 누가 갖고 있냐. 그다음에 경제적 주권. 정치적 주권, 군사적 주권, 경제적 주권, 문화적 주권. 이걸 좀 보자고. 우리나라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2차 세대전 이후에 세계화는 유럽과 미국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세계화를 하고 살고 있었어요. 물론 동구 유럽하고 소련, 중국, 공산주의 국가하고 대결하는 그런 상황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단계로 필요성이 생존을 위해서 자본주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세계화라는 좋은 말, 그 말 뜻을 미국과 유럽은 그런 대로 자기들끼리 공동으로 기술 발달도 하고 공정한 자기들끼리 호해적인 무역도 하고 가트 체제가 그래서 근본유제가 수립이 되고 가트 체제가 수립이 되면서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면서 1945년부터 75년, 30년 동안 자본주의 생긴 일에 최고 호황을 누렸다고 케인주의 얘기할 때 설명을 했죠. 이때 세계화도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생긴 거예요. 유럽연합. 나는 유럽연합을 볼 때마다 부러워 죽겠어요. 유럽 사람들 역사는 얼마 안 됐지만 끝뜨면 서로 전쟁은 사람들 아니요. 독일하고 프랑스 끝뜨면 서로 싸우고 영국하고 프랑스 싸우고 그랬잖아요. 1차 세대, 2차 세대 유럽에서 일어났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제 우리 적이 아니다. 우리가 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지만 이제 우리 평화롭게 서로 돕고 살자. 해석하는 게 유럽연합이잖아. 물론 유럽에 있는 다수 민중들, 다수 인민들이 주도하는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논쟁 소지가 있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자본의 관점에서 유럽연합이 현재 굴러가고는 있지만 노동보다는 통합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전쟁이 없잖아. 평화롭게 하고 있잖아. 지금 화폐는 유로화로 하나 하고 있잖아. 그런데 반만 년 같이 평화롭게 살아서 말도 갖고 얼굴도 같은 우리 같은 조선 민족이 왜 이렇게 적으로 살아야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유럽에 가보면 공산당 없는 나라 있어? 그게 이볼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얘기는 나중에 평화통일 얘기할 때 더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게 유럽연합이 생긴 거야. 그래서 1945년, 1975년, 30년에 유럽과 선진 자본주의 세계화는 세계화는 그럭저럭 좋은 세계화였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기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티뉴완, 세계화의 본질은 뭐였냐기야. 이거 보라고. 2013년 현재 63개의 나라에 737개의 군사기지를 갖고 있어요. 21세기 와서 2013년에 이르지 20세기에는 더 많았어. 이것보다 훨씬 많았어. 25만 명 주되는 곳 있어. 국방비가 325조인데 세계 모든 나라 국방비의 40%가 미국이 325조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다 합치면 보다 더 많아.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지, 미국.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봐.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1770년에 국가를 세우고 나서 특히 중요한 워싱턴과 뉴욕이 외국으로부터, 외국군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적이 없는 놈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 중에 일본인들이 히로빵 맞고 확 돌아가지고 진주만을 습격해가지고 공습해가지고 원자탄 맞고 항복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이 침략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다른 나라에게 자기 젊은이들 공부도 좀 시키고 말이야. 젊은 청춘들 낭만적으로 살도록 해야지. 이게 왜 필요하냐. 옛날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킨다. 그런 명문도 있지만 지금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금 다 망했는데. 그리고 옛날에 베트남, 미국이 베트남전쟁을 참여할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도미노인, 도미노. 중국이 공산주의라고 베트남이 공산주의가 되면 그 옆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다 공산주의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미국이 참여했잖아. 명분이 그거였잖아. 지금 베트남이 어쨌든 공산당인데 그 옆에 나라들 공산당하는 나라 있어? 없잖아. 어쨌든 명분이 없는 거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있다라는 건 옛날에도 명분이 상당히 없었지만 지금은 말이 안 되죠. 이라키에 찾아갈 때는 미국이 대량 살삼무기가 있기 때문에 후생인을 말도 안 들으니까 혼내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 명분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대량 살삼무기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왜 후생인을 죽여버려? 나는 후생이라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느 한 나라 국민이 뽑으면 대통령이 그냥 죽여버려줘. 사실 남미에서는 이런 일이 빌베지했죠. 1970년대에. 내가 왜 이런 걸 설명하지 않겠어. 신식민지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군사적 주권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는 정치적 주권이 완전할 수가 없죠. 특히 경제적 주권이 완전할 수가 없죠. 지금 21세기에 와서도 내가 몇 번 강조하지만 전 세계 각 나라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나라가 침략하고 어떤 나라가 나쁜 짓을 해도 그걸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규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21세기에 와서도 힘이야 힘. 국가 대 국가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힘이야. 힘 있는 놈이 최고야. 강대국이 최고야.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 가지고 옛날에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다시 군사적 주권을 뺏어가고 경제적 주권을 일부 뺏어가면서 종속적인 그런 상태에 처해 있게 만든다. 이게 신식민지다. 뉴 콜론지. 식민지라는 말이 자존심 상하지만 종속적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지금 그래도 이제 많이 양적으로 나아진 측면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했던 얘기고 그래서 1972년 브라질 같은 경우 보면 100대 대주업 회사 중에 59개가 미국계 회사. 아르헨테나 경우 100개 중 55개가 남미가 다 이랬어. 1946년 67년 20년 동안 중남비에 미국이 54억 달러를 직접 투자했는데 3배 벌었네요. 189억 달러를 벌었어요. 이 중에서 150억 달러를 자기 나라에 벌였다. 그래서 중요한 종속이론이 유명한 학자들 많이 있죠. 종속이론이 남미 학자들 중에서 나왔잖아요. 민족 문제하고 종속이론을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남미에 많이 있었지. 자기들 문제니까. 미국 학자들이 신식민지 연구하나? 미국 학자들, 유럽 학자들 신식민지 연구해요? 미국 학자들, 유럽 학자들, 하버드에 대해서 민족 문제 연구해요? 안 해. 별로 안 해. 민족 문제? 남미에서 많이 했어요. 북한도 하고 베트남도 하고. 피해 당사자들. 살기 위해서. 피해 당사자들을 위한 이론이죠. 그래서 신식민지 상태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할 거예요. 형식적으로 독립만 인정하고 실제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경제적, 군사적, 식민지 상태나 종속적 상태. 양적인 차이지. 그런 걸 우리가 신식민지라고 부른다. 신식민지 본질은 강대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을 수탈하고 그들에게 정치,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신식민지 기본 방향. 내가 다 얘기했어요. 공공연이 혹은 은밀히 행해지는 정치, 군사적 간섭주, 경제적 침략과 인종주의적이며 공공연한 식민지의 통치다. 그리고 주로 이제 강대국들이 이런 신식민지를 하려면 그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인 말하자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식민지처럼 총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옛날 식민지처럼 총독을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들로 해가지고 군사 독재 정권을 하도록 배후에서 조정한 거예요. 사실 옛날 보면 파나마나 남미, 중남미 파나마나 나라에 옛날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남미 군인들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 훈련, 솔직히 우리나라 군인들도 미국 많이 가지.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들도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 같은 경우에 나와가지고 몇 명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군인들 아시아, 아프리카, 나트륨과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짜로 가르쳐주면서 거기서 쓸만한 놈들을 뽑는다는 주장도 있어요. 남미는 그랬어요. 파나마에 그런 실제 군사학교가 있었어. 거기서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놔가지고 찍어가지고 군사 독재 정권을 같이 만들어주고 배후 조정하고 CIA가 착각적으로 해보고 뭐 다 객관적 사실이죠. 그걸 자세히 기술한 게 뒤에 나오지만 존 포킨스라고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본인이 경제적 신식민지 전략을 미국 사람들 전략을 관찰하는데 최첨단에서 띄웠어요. 자칼이라고 용어가 자칼이든 저격수 자칼 역할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박사인데 그래서 경제 저격수 고백이라고 지금 이 권이야 이 권. 이 사람 이러면 존 포킨스인데 이 사람이 책을 보면 특히 남아메리카나 이쪽에서 미국이 어떻게 신식민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그들에게 어떻게 많은 피해를 주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간적인 그런 걸 했는가가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에도 있고 요즘에 가보면 서울에 있는 어느 구마다 보면 도서관 많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이런 책을 다 빌려볼 수 있어요. 한번 뭐 시간 내서 보시면 좋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주의 아프리카에 대해서 특히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하는 게 내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런 강대국들의 신식민지 통치를 안 받은 나라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구조적, 기술적, 재정적 종속을 강화했다. 그래서 돈을 차관을 꾸어주고 그 차관이 그냥 차관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붙은 거예요. 전제 조건. 내가 달러 이만큼 꾸어줄 때 이 달러를 가지고 먼 공장을 짓고 그 공장을 짓게 되면 어떻게 갖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게 하고 조건이 붙은 차관이었지. 이런 걸 통해서 경제를 종속화시켰다. 그래서 원조. 옛날에 우리 동네 구방가게 보면 처음에 손님 오면 이렇게 공짜로 좀 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조예요. 이 원조가 경제학 용어로 선행투자라고. 선행투자. 입맛을 맞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입맛에 맞게 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도 주고 그다음에 차관 공여 목적은 직접 투자지. 직접 투자.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신식민지 핵심은 원조도 해주고 그다음에 차관을 통해서 조건을 귀를 닦아놓고 직접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지하고 똑같이 신식민지 나라들은 원료 공급지고 그다음에 강대국들은 상품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 식민지의 본질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환경 환경 파교적인 그런 산업들 생산성이 낮은 산업들 사람들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주고 서서히 분할을 해주고 그래서 분업을 그렇게 강대국가 신식민지 상태에 있는 나라들 분업도 해가고 그랬다. 이게 이제 신식민지의 특징이죠. 그래서 물론 또 무기를 팔면서 또 무기를 통해서 구조적 전쟁 상태를 조정하고 독재 정치를 강화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강대국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강대국들 돈 받고 연결해서 계두로 협력해서 돈 버는 독점 자본들이나 재벌들은 그럭저럭 잘 사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세월에 갈수록 더 못 살아요. 빈부격체가 심해지고 자본주의는 양쪽으로 성장하는데 살기는 더 힘들죠. 그래서 양쪽으로 자본주의는 강해지고 독점 자본도 많아지는데 오히려 강대국과 약속을 굶고 종속 상태는 더 심해진다. 그래서 옛날 종속 유론관들이 얘기했던 게 독점 강화, 종속 심화. 독점 강화, 종속 심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브라질이란 나라의 독점 자본 독점 자본들은 강화되어 가는데 이 사람들은 소위 매판적인 성격이 있지. 미국 자본을 협력적 좋게 해서 협력적이고 나쁘게 해서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독점은 강화되는데 매판적 독점 자본들은 강화되는데 오히려 전 나라 경제는 종속이 심화된다. 이게 종속 이론이라고. 이 종속 이론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부인할 수가 없었죠. 사실이었지. 지금도 이런 상황이 양쪽으로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무기를 종속국에 수출한다. 구조적 전쟁상태. 말이 좀 어렵네. 군사적 긴장상태를 조성한다 얘기야. 군사적 긴장상태. 종속국에 수출해가지고 무기를. 전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번 강의실에도 이해한 것 같은데 미국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군산복합제 여러분들의 회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무기를 팔아먹어야 할 거 아니야. 무기를 팔아먹으려면 전 세계가 평화가 정착이 되면 이제 망하는 거지 뭐. 비가 안 하면 우산장수 굶잖아. 똑같은 거예요. 뭔가 군사적 긴장이 전쟁이 일어났더라도 말이더라도 내가 무기 팔아먹지. 또 전쟁이 일어나면 더 좋고 전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팔아먹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이 63개 나라에 이렇게 많은 군사기지에 자기 젊은이들 25만 명을 주둔시키면서 약속과 침작하면서 자기들 젊은이 죽이면서 선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내가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것 같아. 한반도. 우리는 이게 평화가 정착이 안 돼. 제가 옛날에 평화통일운동할 때 가장 주장했던 게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주장했죠.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랬고 노태우 정권 때도 그랬고 김영삼 정권 때도 그랬고 김영삼 정권 때는 좀 나왔죠.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잘못된 얘기 아니잖아. 그러면 나를 국가업원 부르고서 시킨다고. 내가 평화협정 남한과 북한과 미국 중국도 들어오면 좋고 휴전협정 맺은 당사자들이 모여서 평화협정을 휴전협정은 전쟁을 쉬는 거잖아. 쉬는 거. 백두산이 휴하산이야. 백두산 지금 화산 폭발 영화도 있지만 폭발하면 안 되잖아. 백두산 화산 폭발 못하게 만드는 게 평화협정이야. 지금 우리 조선 반도 한반도는 전쟁이 휴전 상태라고. 원래 휴전협정 맺을 때 휴전협정 사인하고 나서 제네바에서 정치협상 해가지고 평화협정으로 해나가게 됐는데 미국이 안 해버렸지. 어쨌든 평화협정과 휴전협정은 다 한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어야 우리 한반도가 그래도 평화가 정착이 되는데 평화협정 맺어도 또 위반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평화가 안정이 되면서 통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고 그랬어 전부 다. 나중에 이게 왜 내가 구속사위가 되는 거야. 나중에 검사가 그래. 평화협정 주장하자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집어들 수가 없고 우리의 적인 방구가 단체인 우리의 적인 북한 공산 집단이 평화협정을 맺자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내가 고모 찬양 동조했다. 이게 참 웃긴 얘기야. 우리는 북한에서 나오는 신문도 못 보고 TV도 못 보는데 북한에서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줄 아니지. 어떻게 아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국가보안법이 비연령, 비연령이라고 인권위원회에서 폐지하라고 얘기한 지가 지금 30, 40년 지났지. 지금도 국가보안법 한 조항도 안 바꿔지고 그대로 있어. 물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는 국가보안법을 별로 적용 안 했다가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적용하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3문화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번을 감옥 갔다 왔는데 사실은 나는 민주화운동 한 거야. 노동운동하고 노조도 만들고 민주화운동 했는데 그걸로는 감옥에 보낼 게 없으니까 실제법 위반한 게 없으니까 유의물에 쓰고 집에 있는 책 어쩌고 또 내가 속한 그런 단체에서 주장한 것 중에 평화협정이 있다고 해서 한반도에 정확히 들어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세계에서 우리도 무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1등으로 수입했었지. 미 군산복합체가 좋아하겠어요? 왜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첫 번째 장애되는 나라가 어딘지 이제 여러분은 좀 짐작이 갈 거예요. 오늘 10월 10일이 북쪽은 조선 노동당 75돌 참관 기념이라고 난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더 큰 거 나와서 미국에서도 유감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NSC에서도 유감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그랬던데 북쪽 사람들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나중에 이제 그 얘기 내가 하겠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서 한 번 이 얘기해봐. 저 태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저 브라질 사람들 만나서 얘기 한번 해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누가 이렇게 이겼냐고.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기겠냐고. 밥새끼도 못 먹고. 병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경제 제재 상태에 있고 경제 제재는 사실은 이게 경제 전쟁입니다. 이라크가 한 5년 경제 제재 당했는데 애들 많이 죽었잖아요. 경제 제재하면 우선 애들부터 어린 애들부터 죽기 시작한다고. 식량 문제 때문에. 그 70년 가까이 경제 제재가 돼 있는 이 북한이 아니 밥 굽는 나라가 먼저 전쟁이 일으킨 거 봤어? 거기다가 지금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말이야 현재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로 세계 전체 7대 순서고 말이죠. 대한민국도 선진국이고 군사 강국으로도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인가 어쩐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국이 세계 최고 군사 강국이고 대한민국도 지금 세계 군사 강국 중에 들어가는데 북한하고 전쟁은 누가 이겼냐고 누가 이겼냐고 북한이 전쟁을 먼저 하겠냐고 옛날에는 전두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국가법법으로 집어넣는데 뭐 내가 틀렸으면 여러분들 같이 토론으로 되고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독재 정치를 강화했던 거죠. 경제적인 면, 군사적인 면 그렇게 해서 1980년대 보면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다 군인들이 독재 정치를 했죠. 그 뒤에는 옛날에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다 배주정했던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외체도 많이 늘었죠. 이 신식민지에서부터 특징 외체가 많이 늘었죠. 우리나라도 그때 외체가 많이 늘었죠. 이 통제 한번 볼까요? 종석구고 외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 이자율도 많이 늘었고 1961년 216억 달러에서 1985년 9,700억 달러로 아시아, 아프리카, 나티라 마켓을 알아야 될 부채 비율이 늘었다.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결정적인 통제가 1770년경 북부 제국주의 국가들 미국은 아직 나라가 안 섰지만 어쨌든 영국 식민지였죠. 미국,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이런 나라들이지 뭐 이런 식민지를 거느렸던 제국주의 국가와 아시아, 아프리카, 나티라 마켓을 이때는 본격적인 식민지는 아니었죠. 아시아, 아프리카, 나티라 마켓을 국가들은 국민 총생산이 80% 1770년대는 복경적인 식민지가 아니었으니까 이런 거 된 거예요. 유럽하고 영국 식민지에 있던 미국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나티라 마켓을 전부 합쳐가지고 국민 총생산의 80% 그래도 뭐 밥새끼를 먹었다는 얘기 근데 200년이 지났어. 200년이 지났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나티라 마켓 국가들은 신식민지험에서 힘들어. 8% 국민 총생산은 8% 80%에서 8% 그 다음에 1980년 현재 소위 신식민지사한테 있는 종속국가들은 기술의 99.5%를 수입했고 우리나라도 그랬지 뭐 우리나라도 기술 자립도가 거의 없었지 우리 부모들 안 먹고 안 쓰고 애들 가르쳐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 대학원까지 무료인 스웨덴, 독일도 대학 진학률이 50%인데 전 세계에서 대학 등록적인 두 번째로 비싼 대한민국은 대학 진학률이 높을 때 막 80%, 70% 지금도 60% 돼.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기술 자립을 이정도 한 겁니다. 다 우리 부모들 덕분이 특히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서 지금 미국 신식민지 쿠데타 전략에 칠레 아인대 정권 전복 사례 쭉 여기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어떻게 미국이 CI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칠레가 그때 진보 정권이었어. 상당히 진보 정권이었어. 상당히 진보 정권이었어. 케인 집이 더 진보 정권을 세웠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통령국을 포효해버려 포효해버려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죽지. 이 사례들은 무궁무진해. 이 사례들은 여기 다 나와있어, 여기 다 나와. 미국 사람이 쓴다,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쓴 거라고, 미국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미있는 게 미국 내부에서 어느 정도 자정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아. 아주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론의 자유는 있고 학문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미국이 그래도 그런 부분에 일부 장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큰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인종차별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멀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일은 끝나고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 된 다음에 신식리 상태가 계속 되니까 인도, 가나, 다 우리 아시아, 파키스탄, 쿠바 이런 나라들이 중심을 해가지고 그때 제일 유명한 게 아랍의 나세르 대통령, 인도네시아 스카노르 대통령, 인도의 네루 수상. 이 세 분의 지도자가 대단했죠. 이 세 분의 지도자가 똘똘 뭉쳐가지고 비명 내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도 편들지 말고 자본주의도 편들지 말고 우리는 민족주의 기체 아래 중립을 지키면서 우리가 먹고 살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됐고 1979년 하바나 선언도 하고 2007년 벌써 13년 전에 118개국의 회원도 가입하고 그랬는데 거의 지금 각계 격판당해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각계 격판당해. 그럼 뭐 이 사람들 1979년 쿠바 하바나에서 비동맹 회유를 했는데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주의, 모든 형태의 외국 침략 전쟁 뭐 이런 걸 반대한다. 회유할 때마다 비동맹 회유할 때마다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걸 용서할 수가 없고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비동맹 회유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옵서부로 참여해. 미국은 있기 때문에. 이런 비동맹 회유가 한참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이런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한테 큰 희망을 주었었죠. 비동맹 회유가.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건 내가 앞에 강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신식민지 본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세계화시키는 것이고 신자유주의 핵심은 금융 자본이다. 금융 투기 자본을 세계화시킵니다. 금융 투기 자본이 모든 나라에서 돈 벌기에 편한, 놀기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강요하고 그런 시스템을 획득했던 게 신자유주의 세계화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도 얘기했죠. 워싱턴 컨센서스. 1990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부도가 왜 났는가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21세기 신자유주의 세계 원년은 미국 중심으로 해서 세계무역기구를 1995년대에 만들었죠. 미국 제조업이 힘들어지면서 서비스업, 농축산물 수출을 좀 해보려고 미국 중심으로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1995년 이후부터 신자유주의 세계 원년이라고 보고 벌었는데 어쨌든 1980년대 시작된 신자유주의 그런 조류 속에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을 해. 세계화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상호호해적으로 국가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서로 협력했어요. 그래서 남부 유럽 같은 나라들이 좀 뒤쳐져 있잖아요. 서부 유럽, 특히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뒤쳐져 있고 그랬는데 이런 2차 세계전전 후에 세계화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많은 서로 간에 협력이 됐고 어느 정도 도움도 되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되면서 독일 네렐란드 같은 경우는 중산층 5분 정도가 빈곤산으로 추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를 대부분 그대로 하고 있다. 워낙 오랫동안 무상우려, 무상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 인민들이 저항이 만만치가 않지. 내가 지난번에 독일 얘기했잖아요. 독일 대학생들이 1년의 등록금 80유로인가? 내라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 노동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국가에서 대주해야 된다. 독일은 무상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되면서 21세기 와서 복지 이런 부분들이 일제형이 축소된 건 사실이고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도 사실이다. 이게 21세기 세계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도 21세기 세계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복지도 줄었고 신자유주의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는데 이런 게 있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나티나, 아메리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경제의 금융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 비숍이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21세기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는 카지노 자본주의다. 노르몬을 먹고 사는 자본주의다. 컴퓨터 뚜닭거리에서 먹고 사는 자본주의다. 그게 금융의 견제화. 금융의 경제화가 뭔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지난번 신자유주의 얘기를 했죠. 세계화를 주도한 초국적 금융자본주의. 조지 소르스 이 사람이 해지펀드 세계 대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최고 수혜자인데도 금융 독점자본을 세계화 최고 수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자원주의가 망한다. 유기의식을 갖고 한 얘기예요. 개별 국가는 세계 금융시장의 힘에 저항할 수 없다. 21세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해지펀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데 이걸 개별 국가가 통제할 수가 없어. 장치도 없고. 세계 금융시장의 힘에 저항할 수 없다. 세계 금융시장의 정확한 건 해지펀드예요. 국제적 차원의 법주도 제정할 기관도 없다. 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이 세계 금융시장 해지펀드들에게 완벽한 권력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다. 통제를 못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혼란을 야구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몰락으로 얘기할 수 있다. 조지 소르스가 자기가 해지펀드 해봤거든. 신자유주의 세계화 특징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1990년 우리 국가 부도 얘기하면서 또 신자유주의 얘기하면서 했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게 금융 독점 자본을 세계화 해지펀드를 세계화하게 되면서 남미에서부터 금융 독점 자본의 오싱턴 컨센서스 전략에 해가지고 부도가 나기 시작하죠. 멕시코가 몇 번째 부도 나지. 그다음에 브라질은 1998년 부도 나고 2002년 부도가 두 번 나고 아르헨티나가 부도 나고 남아에리카 모든 나라가 거의 금융 자본의 장난으로 부도가 나거나 부도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다음에 아시아에 부도가 났던 게 1997년 태국, 말레이시아, 우리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21세기 지금 세계화 본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내부에는 금융 투기 자본은 세계화다. 여기에서 1990년 우리 국가 부도 참혹한 아픔이 있었고 지금도 국가가 부도 나오면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구워가지고 갚으면 되는데 돈을 구워서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강요한다. 세계 금융자분들이 한 나라를 갖고 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강요한다. 그게 비정규직을 강요했고 M&A를 강요했고 금융사업을 창악했고 복지를 축소라고 그러고 시장 만눈주의를 강요하고 기관사람 전부 민영화시키고 이런 세계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그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지난 통계인데 전 세계 지금 달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달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중에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에 관계되는 달러 무역을 위해서 지불되는 달러 거기에서 소유되는 달러는 2, 3%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투기적 머니게임으로 90% 이상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환투기로. 그다음에 전 세계 해지펀드들이 하루에 동원할 수 있는 달러가 1조 5천억 달러예요. 전 세계 중요한 나라들 중앙은행에서 내가 지금 통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7개 국가일 거야. 한 7개 국가 중앙은행에서 동원할 수 있는 달러가 5천억 달러예요. 전 세계 해지펀드들이 전 세계 중요한 중앙은행에서 동원할 수 있는 달러보다 3배를 동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금융업 공부하는 학자들을 우리가 장하준 영국에서 공부하는 교수 같은 것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해지펀드들의 힘은 너무 막강하다. 그걸 막는 거 쉽지가 않다.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 금융 위기를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초긴장 상태로 가야 된다. 이게 신자의 세계 지금 본질이고 세계화 본질이고 2008년 미국 금융공항 이후에 이제는 그러지 말자. 이제는 금융 투기 자본의 해지펀드의 전 세계를 벗겨서는 안 된다. 대책을 세우자. 이러다가는 자본주의 망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세계 각국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몇 번 회의하다가 또 말아버렸어. 21세기는 해지펀드들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는 21세기는 너무 힘들을 겁니다. 조지 소르스 얘기로 정말 자본주의는 파멸에 갈 수 있다. 최기혁 교수 조지 소르스만의 100% 동의합니다. 해지펀드 전 세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또 하나 토마 피게티가 얘기했던 게 전 세계적인 국제 투기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세계화라는 게 세계화라는 게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한때 좋은 세계화였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라타르마카들에 있어서 세계화는 식민지였고 신식민지였고 21세기화에서는 해지펀드들을 위한 세계화였다. 결론 내리고 일강은 세계화에 대한 일강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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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ist chair